자 장어구이 맛집, 몽돌장어에 와있습니다. 아직도 살아있네. 안 바꿀 때는 올려드리고 보통 손님들이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잘 몰라? 이거 장어구이 무슨 좋은건데? 푸아그라 맛이야 푸아그라 맛. 뭐하는거야? 이거 푸아그라 푸아그라. 푸아그라 그런 맛이라고. 푸아그라 안하고 있는데 원래 4만짜리인데 오늘은 절반이 절반. 자 장어구이 중짜를 지금 구워 보겠습니다. 이제 점심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라 손님들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. 좀 시끄럽겠지만 여행박사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잘 구워서 오다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치원님들 옆에서 좀 시끄럽더라도 여행박사는 탁 장을 집어서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상추에 장어를 올려서 그리고 생강 방아 그리고 마늘 넣어서 오다서 싸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치원님들 맛좀 하십시오. 양호 힘 아닙니까 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입니다. 자 오늘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오다서 싸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멈추네요.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먼저 전달을 해 줬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오다서 싸서 오다서 싸서 유치원님들 맛좀 마십시오. 이제 드디어 여행박사 차례 냅땀 먹겠습니다. 오다서 싸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유치원님들 맛좀 마십시오. 앙 잠시만요. 먹기 먹는데 여기서 또 은행소를 한 잔 준비하고 여기다 준비 다 하고 오다서 먹으면 됐으니까 보다서 보다서 앙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 좀 마시고 한 잔 했고 안주로 더 가야지 안주로 더 갑니다.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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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을 주러 손가락을 주러 손가락을 주러 손가락을 주러 그냥 동선이 이모라 손가락을 주네 손가락을 아래 아래 믿을 수가 없대 두 번 하면 안 되잖아 손을 왜 손가락을 내밀어? 두 번 안 돼 손가락 아이소 아이소 그래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어 조림이 나왔습니다 장어 구이를 먹고 저희가 아낙오 회 그래서 3만원짜리 장어 조림 이렇게 장어 조림을 드실 때 취향에 따라서 이게 나온 게 제피입니다 우리 유치원님 제피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네 제피 제피를 넣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십쇼 제피 뭐 밥무가 좀 많이 해봅시다 국물도 좀 넣어주세요 국물 조림이 나서 국물은 갈수록 쫄아들고 그래서 그러셨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무가 들어가는데 네 무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하지감자 나올 때는 네 아 감자 조림이였어 조림이였어 잠깐만 우선 6개월 6개월 조림이였어 조림이였어 제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꼭꼭 이제 썩썩 비벼서 잘 고루고루 섞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장어 조림 장어 조림 제피가 가득 들어간 장어 조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앙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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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습니다 이거 와 따붕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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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